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노선 개편, 운영체계 개편, 노선 공영화 이 세 가지 의제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고 공론화 이원들의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권고문을 목포시가 제출받았습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론화 이원의 권고안이 도출되기까지 애써주신 공론화 이원의 이원님들과 각계 각층의 시민 참여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 공론화 과정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으로 이루어진 결실입니다. 목포시에서는 시내버스가 편리하고 멈추지 않도록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룬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근본 제출받은 권고문을 적극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의 입장과 정책 방침을 밝히겠습니다. 첫째 노선 개편과 관련하여 이용자 편의 중심의 노선 개편으로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전면적인 노선 개편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선 개편안은 현행 시내버스 14개 노선을 10개 노선으로 축소 변경 운행하겠으며 비효율적인 정류장 재배치, 출퇴근 시간 탄력 배차 등을 포함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될 개편안에 대해 세대별 홍보물 배부, 주요 교통 거점별 안내도우미 운영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해 노선 개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개편으로 초기 불편함이 있겠으나 시내버스의 건정성 강화를 위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내버스 시의 노선에 대해서는 지역 상생 차원에서 손실분담금을 영안군과 무한군에 요청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구조적인 손실부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운영체계는 공영제와 중공영제를 혼합하는 형태로 전환하겠습니다. 공영제는 공공성 강화와 운행 중단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제도적, 재정적 제약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소규모 직영 공영제를 시행하고 준공영제는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가능한 일부 노선에 대해 노선 입찰을 통해 도입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교통공사 설립 시 공영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기구를 마련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노선권 공영안은 노선을 개편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선권 확보 방안으로 일방적인 행정조치로 면허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반발되는 소송과 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파장과 비상수송에 의한 경제적 복포시의 비용이 연간 300억 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운행 중단으로 겪은 시민 불편, 지역 서민 경제의 이축, 대량 실업 발생 등의 사회적 파장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시민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버스회사 법인으로서 강계법에 따라 재산권으로 보호받는 노선권을 매입하는 것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노선권은 공신력 있는 전문 감정 법인 3곳에 평가 의뢰하여 평가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210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노선권 보상 금액은 버스회사 측이 제시한 퇴직금과 은행 채무 등 총 부채에 못 미치는 금액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해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원회, 시정조정위원회 등 정책자문기구의 폭넓은 논의를 거친 결과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을 수용하여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500억 이상 교부세 감액 등 긴축재정으로 재정사항이 매우 여의치 않는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이동권, 교통권 보장을 위해 목포시의회와 협조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경제적인 노선교편, 경쟁과 균형이 있는 운영체계, 도시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성을 추구하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어느 지자체에서도 하지 못한 목포시만의 새로운 시도이자 애로운 결단입니다. 앞으로 전단조직인 대중교통과를 신설하여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7월 1일자 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가겠습니다. 버스회사 측에서도 시스템 구축에 상호협력하고 운행 중단 없이 안전하게 사업이 이양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12월 30일까지였던 비상경영을 시스템 구축 기간을 감안하여 내년 2024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정상화를 위해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의회와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당 버스회사 측에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목포시의 획기적인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